먼저 오늘의 제목 썸네일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도 있습니다. 윤은 윤석열, 마지막 여론조사.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할 수 있었던 여론조사. 그것을 윤석열이 싹쓸이를 했습니다. 가급적이면 저런 과격한 표현이나 용어는 안 쓰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싹쓸입니다. 오늘 잠시 뒤 공개해드릴 여론조사 23개 중에 22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그 앞선 것도 0.1%포인트.